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먼저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기본작업-1번 시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위치, 첫 번째 위치인 P2셀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에 가셔서 기타 원본에 가셔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화면에 데이터 원본 선택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시 우리가 불러올 예제는 C드라이브 안에 설치하셨던 커말 1급 폴더 안에서요. 기출문제 폴더에 성적 자료라는 액세스 파일을 선택합니다. 성적 자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화면에 커리 마법사 열 선택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성적이라는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면 안쪽에 들어있는 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져오실 데이터는 아이디 번호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인공지능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빅데이터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로봇공학, 그 다음 사물인터넷, 그 다음 3D 프린팅, 네 여기까지네요. 아이디 번호, 그 다음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3D 프린팅까지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열을 가져오신 다음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필터에서는 조건을 지정하시는데요. 문제에서 아이디 번호가 A 또는 C로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하는 값을 A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또는 시작하는 값이 C라고 입력합니다. A 또는 C. 네 다음 두 번째 조건입니다. 로봇공학을 선택하시고요. 로봇공학이 85 이상, 크거나 같다 85를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85 이상, 95 미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라고 하시고요. 작다 95라고 입력합니다. 85 이상, 95 미만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 다음 버튼 누릅니다. 정렬 순서에서는 문제에서 첫 번째 아이디 번호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하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로봇공학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렬 순서까지 지정하셨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쿼리 마법사에서 마침을 누르신 다음 우리가 처음에 B2셀을 선택하시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B2셀에서 깜빡깜빡합니다. 만약 처음에 지정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지정하실 수 있고요. 우리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에 B2셀부터 시작하셔서 아이디 번호부터 3D 프린팅까지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A2부터 H2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아이디 번호가 두 번째 글자가 0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디 번호에서 두 번째라는 조건을 문제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추출하실 거고요. 그 다음 사물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전체 사물 인터넷 하이 오이 그러면 스몰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셔서 다섯 번째 이내에 포함된 데이터의 조건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조건은 문제에서 봤더니요. A28부터 A29 영역에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를 사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필드명을 임의로 만드시면 되세요.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조건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함수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 함수가 먼저 입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이디 번호의 두 번째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미드 함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MID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아이디 번호가 있는 A3세를 선택하시고요. 심표 그 다음 두 번째에서 시작해서 심표 한 글자를 가져오는데 그 값이 0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요. 그 0은요. 숫자가 아니라 문자입니다. 큰 따옴표 문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한 번 심표 두 번째 스몰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SMALL 입력하시고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데이터 중에서 다섯 번째로 작은 값 이내에 들어가는가 라는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 데이터 G3부터 G26까지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G3부터 G26의 영역은 각각의 세를 비교할 때마다 항상 공통된 고정된 위치입니다. F4 눌러주시고요. 심표 이 범위 안에서 고정된 이 범위 안에서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O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값이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이 이제는 각각 사물 인터넷 값하고 하나씩 하나씩 비교해서 다섯 번째 작은 값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섯 번째 작은 값을 구하겠죠. 그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 작은 값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만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그 다음 첫 번째에 있는 사물 인터넷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엔드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도록 하겠는데요. 두 가지 조건 다 작성했습니다. 라고 가로 닫으시면 되고요. 참고로 스몰 함수를 먼저 쓰셔도 되고요. 또는 G3셀, 사물 인터넷을 비교할 데이터 하나하나 셀을 먼저 쓰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스몰 함수를 쓰기 전에 나는 내 사물 인터넷 첫 번째 데이터가 스몰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먼저 부등어를 넣고 그리고 나서 스몰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해서 네, 조건을 지정하셔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연산을 쓰실 때는 앞에 넣거나 뒤에 넣거나 상관없지만 부등어의 방향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엔드 함수까지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조건 첫 번째 데이터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false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된 건 틀리지 않았고요. 이제 조건이 작성됐는데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특정한 필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필드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것 같기 때문에 따로 추출할 필드명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는 먼저 A2부터 H26 영역을 선택하셔도 되고 만약에 선택하지 않고 나중에 범위를 지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범위 지정하시거나 안쪽에 데이터의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우리는 정렬미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H2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고급 필터를 실행하시겠습니까? 깜빡깜빡합니다. 우리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복사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조건 범위에 오셔서 미리 작성해 놓으셨던 조건이 있습니다. A28부터 A29 영역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복사 위치에 오셔가지고 문제 봤더니 A31셀부터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A31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가 우리 조건이 뭐였죠? 아이디 번호가 두 번째에 있는 데이터가 0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 번호 두 번째 숫자가 0인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사물 인터넷에서 다섯 번째로 작은 값 안에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요. 스몰 함수를 통해서 한번 구해볼까요? 스몰 함수를 통해서 H 쭉 범위 들어가 드래그 하겠습니다. G3부터 H26까지 선택하고 심표 5라고 입력하신 다음 엔터 누르시면 81입니다. 81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어? 맞게 됐습니다. 고급 필터를 맞게 작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또 검사도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고급 필터 문제 수행해 보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조건부 서식인데요. 조건부 서식도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 작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는 조건부 서식에서 주의하실 거는 위쪽에 있는 필드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부터 선택을 하시고요. A3부터 H26까지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이제 수식을 작성하시는데 수식은 항상 등호부터 시작합니다. equal 넣으시고요. 교육차수가 4 이상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나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는 OR 함수가 필요합니다. OR 가로 열고 그 다음 첫 번째 교육차수가 교육차수 첫 번째에 있는 데이터 C3을 선택하대요. C열에 있지만 3, 4, 5, 6 행에 미친 달라집니다. 라고요. F4를 한번 누르시면 C달라 3 다시 한번 F4키를 한번 누르시면 달라 C3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C열에 있지만 3, 4, 5, 6 행에 미친 달라질 겁니다. 라고 절대참조 혼합참조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열만을 고정해 놓으시고 그 값이 4 이상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습니까? 4라는 조건을 넣으시겠죠. 심표 그 다음 두 번째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스리딩프린팅이 평균이 95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감옥입니다. 인공지능부터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스리딩프린팅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하신 후에 가로를 닫습니다. 가로 닫고요. 이 값이 95 이상입니까? 라고요. 크거나 같다 95 라고 입력합니다. 평균값이 95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이제 5알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다음은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문제에서 봤더니 체육이 색을 주황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에 가셔서 표준색의 아래쪽 주황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서식 지정하시고요. 이제 새 서식 규칙에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서요. 교육차수가 4 이상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인데요. 교육차수는 다행히 다 4 이상이네요. 그리고 평균값을 구해가지고 95 이상인 데이터를 찾아서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작업의 고급필터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고요.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현재 인쇄 영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쇄 영역에다가 A16부터 H24 영역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존 영역에 추가하기 위해 우리 위쪽에 있는 페이지 레이아웃을 클릭하시고요. 페이지 설정에 가시면 인쇄 제목을 한번 누르겠습니다. 클릭했더니 시트 탭의 인쇄 영역이 A1부터 H14까지가 미리 설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 H14 뒤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심표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한 A16부터 H24까지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인쇄 영역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페이지 내용이 자동으로 확대, 축소되어 인쇄 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페이지 탭에 가셔서요. 페이지 탭에 배율에 가시면 자동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이 자동으로 확대, 축소되어서 인쇄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자동 맞춤에 가셔서 선택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핵머리끌, 열머리끌이 인쇄 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시트 탭에 다시 한번 오셔서요. 행렬 머리끌을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옵션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하단 오른쪽에다가 오늘의 날짜가 인쇄되도록 머리끌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네, 하단 오른쪽에 바닥글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바닥글을 설정하기 위해서요. 우리 머리끌 바닥글에 가셔서요. 페이지 하단이니까 바닥글이네요. 바닥글 편집을 누르시고요. 바닥글 편집 누르신 다음 오른쪽 구역을 선택하신 다음 날짜를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날짜 삽입에 해당한 도구가 네 번째 있습니다. 달력처럼 되어 있는 도구를 한번 클릭하시면 날짜라고 표시가 될 거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맞게 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되겠고요. 인쇄 미리 보기는 방법이 아까 하셨던 곳에서 인쇄 미리 보기 누르셔서요. 인쇄 영역이 맞게 되어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로 나눠서 인쇄 영역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여러분이 시습하신 날짜가 표시가 되실 거고요. 핵머리끌 그 다음 열머리끌이 인쇄가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 작업 웨이브 데이터, 조건부 서식, 고급 필터,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첫 번째에서는 1주, 2주, 3주, 4주, 결석 일수를 이용해서 결과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위치는 결과를 표시할 위치 I3셀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결과는 1주부터 4주의 평균이 1주부터 4주의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결석 일수가 빈칸인 경우는 수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 시험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I3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등호 넣으시고요. 만약에 if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 end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엽니다. 그 다음 1주부터 4주까지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1주부터 4주까지에 대한 평균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요. 그 값이 1주부터 4주 전체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크거나 같다 average 함수 입력하시고요. 1주부터 4주 전체를 범위 정합니다. 단, 전체에 대한 평균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해야 되죠. 그래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첫 번째 조건이 지정되셨습니다. 심표.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인데요. 결석 일수가 빈칸이다면 그래서 함수가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isblank라고 되어 있습니다. isblank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 가로 여신 다음에 결석 일수가 있는 위치는 h3셀입니다. h3셀이 빈셀입니까? 라고 조건을 물어보는 거죠. 가로 닫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and 함수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a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심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큰 따옴표 묶어서 수료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제 시험이라고 문자로 처리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입력합니다.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 닫고 enter 누르시면 첫 번째 조건은 둘 다 만족하니까 수료라고 나와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수료 그렇지 않은 곳은 제 시험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c27부터 cd29 영역에다가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c27의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 강의 코드 2주, 3주를 이용해서 코드별 2주와 3주의 개수를 구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count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count if 다음에 s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c27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넣으신 다음 count if s까지 입력하시고요. 괄호 엽니다. 첫 번째입니다. 조건의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표2의 코드는 강의 코드의 두 번째 글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두 번째 글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강의 코드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2주, 3주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시요. 뭐라고 해서 두 번째 조건이 있다가 90점 이상입니까? 라고 줄 거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실 거고요. 그럼 먼저 강의 코드가 있는 데이터를 범위를 가져올까요? 첫 번째 조건을 지정할 a3부터 a23 영역 안에서 수식을 한 번만 사용할 건 아니고요. 오른쪽도 복사하고 아래쪽도 복사할 건데 a3부터 a23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심표 그 다음 조건입니다. 조건에서요. 강의 코드의 두 번째 글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강의 코드의 두 번째 글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문제에서요. a27에 강의 코드가 있습니다. 문제 또 하나 조건에 맞는 문자 물음표나 별표를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럴 때 앞에 있는 게 어떤 글자가 오든 나는 강의 코드 두 번째 글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뒤쪽에 1a, 2b, 3c로 끝나는 데이터의 조건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요.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별표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별표와 연결해서 m% 연산자 이용해서 연결해서 근데 별표를 그냥 넣지 않고요. 조건이기 때문에요. 큰 따옴표 묶어서 별표 처리하셔야 됩니다. count if, sum if는 조건에 큰 따옴표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별표, 만능 문자를 넣으시는데 조건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묶어주시고 m%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셀 주소를 넣으시는데 셀 주소는 큰 따옴표 처리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a27을 넣으시면 됩니다. 단,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옆으로 복사했을 때 a27이 b27로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a열만 고정하겠습니다. 라고 f4, f4, f4를 눌러서 달러 a27로 만드셔야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내용이 봤더니 강의 코드예요. 첫 번째, ai-1a, ai-3c, ro-2b 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글자에 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강의 코드 이 하이픈 뒤쪽에 있는 글자 뒤쪽에 있는 글자 두 번째 하이픈 뒤에 있는 글자에 따라서 1a입니까? 2b입니까? 3c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거자 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알파벳, 영어에 대해서는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표시하기 위해서요. 이 만능문자 별은요. 어떤 글자들 다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처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참조하기 위해서 연결하기 위한 n% 연산자를 넣었고 a27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했습니다. 달러 a27인 것은 a열을 고정하기 위해서 작성하신 거고요. 그럼 첫 번째 범위와 그 다음 조건까지 작성하셨고 심표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지정할 건데 2주와 3주에 해당한 데이터의 점수가 90점 이상입니까? 라고 작성하기 위해서 2주의 데이터를 먼저 범위를 지정하겠습니다. d3부터 d27, d23까지 범위 지정하시면 수식을 복사했을 때 좀 생각해야 될게요. 아래로 복사했을 때와 옆으로 복사했을 때 딱 f4를 만약에 누르게 되면요. 달러 d, 달러 3, 달러 d, 달러 23이라고 되어 있으면 2주만을 고정합니다. 옆으로 복사하면 3주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f4를 한 번 더 누르셔서 3행과 23행은 같지만 d열에서 2열로 바뀔 수 있도록 수정작업이 필요하게 d, 달러 3, d, 달러 23이 되어야 되겠죠. 심표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조건은 항상 count if, count if s, consum if 이런 함수의 조건은 큰 따옴표 문궈서 직접 입력합니다. 크거나 같습니까? 90이라는 값을 넣으시고요. 큰 따옴표 닫으시면 90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하실 수 있고요. 가로 닫고요. m%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제 봤더니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4명입니다. 아래로 복사하시고요. 오른쪽도 복사하시면 2주, 3주에 해당한 데이터들 중에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작업 두 번째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계산작업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결과를 표시할 위치가 h27 그래서 표 3이 되겠습니다. 표 3 영역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문제 봤더니 위쪽에 강의 코드와 합계와 평균과 결석일수 평균을 이용해서 강의 코드별 합계의 평균과 결석일수의 평균을 구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구한 값 뒤에 반올림을 해서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네,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먼저 반올림한 함수 라운드 함수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등호 넣으시고요. r o u nd 가로 여시고요. 그 다음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average 함수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지정합니다. 조건은 강의 코드가 있는 강의 코드가 있는 화면에 위치를 좀 이동해야 하는데 제가 함수를 입력하는 네, 이렇게 스크롤 봐 이동할 수 있고요. 강의 코드가 있는 a3부터 a23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그 값이 앞에 있는 g27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수식을 작성하고 아래로만 복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옆으로도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f4키 눌러서 $g, $27 다시 한번 기능키 f4를 눌러서 27행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f4를 3번 누르죠. g열이 있습니다. g열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다음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먼저 합계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합계가 있는 g3부터 g23을 선택하되 이따가 결성일수도 구할 거니까 3부터 23에는 있지만 h3, h23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능키 f4를 한번 누르시면 절대 참조 다시 한번 눌러서 행만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if에 대한 가로 닫고 average에 대한 가로 닫고 심표 반올림에서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지금 작성하는 수식은 배열 수식입니다. 그래서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고요. 완성한 수식을 아래까지 복사 그 다음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까지 실습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점수대별 개수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표시할 위치 값을 표시할 위치는 b33부터 e36 영역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1주 2주 3주 4주 와 표사의 점수를 이용해서요. 점수대별 개수를 구한 후에 그 개수에 해당한 개수만큼 별표로 반복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프리퀀시 함수하고 리피트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는 거고요. 1주라는 해당한 수식을 먼저 작성하시고 옆으로 2주 3주 4주는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주 해당한 b33부터 36까지 선택하시고요. 이콜 반복해서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리피트 함수를 먼저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그 다음 우리가 넣을 텍스트는 별표인데 별표는 한글 상태에서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르시면 별표가 8번에 있습니다. 제 화면에서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내려가 보면 별이 있죠. 아마 8번에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마우스로 별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별을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이 별을 반복해서 표시하는데 몇 개 그거는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구하는 거죠. fr 한영키 눌러서 fr fr까지만 입력하시면 프리퀀시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가로 열고요. 데이터 영역을 물어봅니다. 1주에 해당한 데이터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C3부터 C2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심표 그 다음 비교할 점수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마우스로 A33을 클릭하려고 했는데 클릭이 안되세요. 그러면 반대로요. A36부터 33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드래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점수에 있는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는 프리퀀시 함수에 대한 수식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가로 닫으시고요. 리피트에 대한 함수도 가로를 닫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로를 두 번 닫는 거죠. 프리퀀시 함수와 리피트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지금 작성하는 수식은 배열 수식입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Shift 엔터 눌러서 배열 수식을 첫 번째 완성 하신 다음 오른쪽으로 하나 둘 세 칸 가셔서 4주 까지 조금 전에 작성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수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평가 수준 사용자 정의 평가 수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 합니다. 그 다음 삽입 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 합니다.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을 입력 하시는데요. 퍼블릭 펑션 FN 평가 수준 이라고 입력 합니다. 가로 이어시고요. 입력 받는 값은 강의 코드와 그 다음 합계를 입력 받습니다. 입력 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오타 가 없다면 엔드 펑션 이라고 만들어지실 거고요. 그 사이에다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평가 수준은 합계가 350 이상 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입력 합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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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입력 하시고요. 된 그렇다면 저희는 FN 평가 수준에 뭐라고 표시하시냐면요. 우수라고 표시하는데 우수 뒤에다가 강의 코드 두 번째 강의 코드 뒤에 두 글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는 큰 따옴표 문 꺼서 우수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연결해가지고 강의 코드에 오른쪽 두 글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라이트 함수가 필요하시고요. 강의 코드에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작성합니다. 다시 첫 번째 350에 대한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두 번째 330 이상 입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럴 때 다시 else if 라고 입력하겠죠. else if 합계가요. 이제는 크거나 같습니까? 33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fn 평가 기준은 보통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할 데이터는 라이트 함수 입력하시고 강의 코드에 끝에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까지 만족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부족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fn 평가 기준은 부족이라고 입력하시고 연결하겠습니다. 라이트 라이트 함수 강의 코드에 두 글자를 추출해서 연결하겠습니다. if 함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a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가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른쪽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은 닫으시고요. j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 fx 함수 삽입을 누르신 다음 범주 선택의 사용자 정의 fm 평가 수준을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우리는 강의 코드와 강의 코드 그 다음 합계를 인수로 넣겠습니다. 합계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첫 번째가 350 이상 이었잖아요. 우수 그 다음에 강의 코드 뒤에 있는 두 글자가 붙여져 있고요. 350 어? 지금 나머지 0이 나오는 거 오류가 있다는 얘기죠. 330 보다 350 보다는 작고 330 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에는 보통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가시고요. 어떤 부분에 잘못됐나 보니까요.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평가 기준이 아니라 평가 수준인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오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위에서 하나 작성 하신 다음에 복사 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평가 수준인데 제가 평가 기준이라고 오타가 있었기 때문에 0이라고 표시된 것 같고요. 수정했고요. 다시 한번 X 누르시고요. 첫 번째 거를 다시 한번 드래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죠. 350보단 작고 33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는 보통 그 다음에 330보다 아예 더 작은 데이터는요. 이렇게 부족 부족 부족이라고 해서 표시되고 강의 코드 뒤에 있는 두 글자가 연결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은 한번 작성하신 다음에 맞게 됐는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뭐가 틀렸는지 찾아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기본작업과 계산작업까지 먼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의 피버테이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삽입에 가시면 피버테이블을 클릭합니다. A2부터 I2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만들겠습니까? 라고 깜빡 깜빡 합니다. 범위를 수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한 다음 문제 봤더니 K열의 2행부터 시작을 합니다. 넣을 위치는 K열의 두 번째 행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피버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평가일자를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성명을 선택하셔서 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로봇 공학을 선택하셔서 갑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문제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클릭합니다. 다음 성명은 기본적으로 개수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로봇 공학은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의 그림을 봤더니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2에서 마우스 오른쪽 갑 요약 기준의 평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일자는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라고 있는데요. 평가일자에서 하나의 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시고 그룹은 지금 봤더니 7월 6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끝나는 지점이 10월 27일까지 입니다. 월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이고요. 며칠 단위일까요? 7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로 한번 잡아볼까요? 20일로 잡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7월 6일부터 시작해서 7월 25일까지 26일부터 시작해서 8월 14일까지 이렇게 20일 단위로 그룹이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로봇 공학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에 가셔서 아까 평균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 한가지 표시 형식 탭을 클릭하셔서 숫자를 선택한 다음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숫자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스타일인데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스타일을 선택하신 다음 보통에서 네 번째 피버 스타일 보통 4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 작업 1번의 피버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크로를 작업하시기 전에요. 여러분의 마우스 포인트는 데이터 바깥쪽에 아무 데이터가 없는 곳에다가 비어있는 셀 하나를 클릭하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을 월별 부분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 입력 하시고요. 매크로 이름 입력 하셨다면 이제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은 문제에서 제시된 순서대로 매크로 기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A2부터 I26 영역에 대해서 평가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 차순 하라고 했습니다. 평가 일자가 있는 T2셀을 선택하시고요. 오름 차순 정렬 하기 위해서 데이터 탭에 가시면 ㄱ ㄱ 되어 있는 텍스트 오름 차순 정렬 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분합 을 작성 하기 위해 데이터 에 가시면 부분합 이라고 있고요. 먼저 그룹 할 항목 이 중요하죠. 조금 전에 정렬 하셨던 필드가 그룹 할 항목이 됩니다. 평가 일자를 선택하시고 부분합 계산 항목에 오셔서 인공지능 가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가 로봇 공학 가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3D 프린팅 까지 선택한 다음 함수는 평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함수에 오셔서 평균 을 선택합니다. 이제 부분합 에 대한 작업을 다 설정 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면요. 평가 일자별 7월 평균 8월 평균부터 해서 10월 평균 까지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합 작업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매크로 기록하는 작업을 종료 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 기록을 종료 할 수가 다음은 매크로 기록하셨던 거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만드는 게 두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삽입 이라고 있고요. 양식 컨트롤 에 첫 번째 가시면 단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 하시고요. 위치는 K2부터 L3 영역에 드래그 하라고 했습니다. 직접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셀 눈금선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하시겠다 라고 하시면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K2 부터 L3 영역에 드래그 하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하시면서 단추를 넣을 수 있습니다. 드래그 하신 다음에 마우스 손을 떼시면 매크로 지정 이란 대화 상자가 표시 되고요. 매크로 이름을 월별 부분합 이라고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단추 1 이라고 텍스트 가 표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지우신 다음에요. 여기에 월별 부분합 이라는 텍스트를 입력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연결한 단추의 텍스트를 월별 부분합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월별 부분합 입력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부분합을 해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 모두 제거 한번 하신 다음에 조금 전에 연결해 놓으셨던 단추를 한번 클릭하시면 정렬과 동시에 그 다음 부분합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1번의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제시된 차트를 이용해서 5문항의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첫번째 7월 계열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7월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7월 계열 하나만 선택하시고요. 7월 계열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신 다음 문제에 꺾은 선형을 선택하신 다음 네번째 있는 표식 있는 꺾은 선형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요. 레이아웃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에 가시면 차트 제목 이라고 있구요.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 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요. 차트 제목 을 입력합니다. 각 감옥의 월별 평균 점수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입력하셨던 차트 제목에 대해서 도형 스타일을 바꾸라고 했는데요. 차트 제목의 바깥쪽 점선 표시되어 있는 선을 클릭하시면 실선으로 바뀌구요. 이 상태에서 우리 서식 탭에 가셔가지고요. 도형 스타일을 문제에 제시된 보통 효과의 주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황 에 그 다음 강조 6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황색 안에서 보통 효과 주황 강조 6을 선택하시면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 되셨구요. 다음 3번 입니다. 세로 갑축을 거꾸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로 갑축 이라면 왼쪽에 있는 숫자 100부터 50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십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실 때 세로 갑축 숫자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야 그 다음 축 서식 메뉴를 클릭하시구요. 축 옵션에 가시면 값을 거꾸로 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값을 거꾸로 라는 옵션을 체크하시구요. 다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에 대한 서식 차트 수정하는 작업 살펴보셨구요. 4번입니다. 7월 계열 안에서요. 7월 에서요. 로봇 공학에 해당한 데이터 요소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구요.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레이아웃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아래쪽을 클릭하시면 로봇 공학의 7월에 해당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차트 영역 입니다. 차트 영역 에서 하얀색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하시구요. 문제 봤더니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구요. 그림자에 가셔서요. 오프셋 미리 설정에 오프셋 가운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오프셋 가운데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문제와 같이 다섯문항의 차트 수정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구요. 세문항의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첫번째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판매 실적 버튼에다가 폼이 나오도록 설정하고자 합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시면 디자인 모드라고 있습니다.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는 거죠. 그 다음 판매 실적을 선택하시면 이제는 클릭이 아니라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됐구요.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이 실행이 되구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판매 실적 폼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라고 판매 실적 이라고 입력하시고 좀 보여주세요 라고 쇼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첫번째 프로시저에 대한 문제이구요. 다음 두번째 첫번째 안에서 두번째 폼이 초기화되면 대리점 명예 그럼 폼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폼을 선택하시구요. 판매 실적 이라는 폼을 선택하신 다음 위쪽에 가시면 코드복 이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와서요. 판매 실적 폼에서 나는 유즈어 폼을 폼에 대해서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폼이 초기화되면 CMB 대리점 명에다가요. I6부터 I10 영역의 값을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탭키 한번 눌러서 안쪽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CMB 대리 대리점 명점 연결할 데이터는 로우 소스라고 입력합니다. 점 입력했을 때 CMB 점 인 눌렀는데 로우 소스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제가 오타가 있었다는 겁니다. CMD가 아니라 CMB 였습니다. 오타가 있었기 때문에 점을 눌렀을 때 안 나온 것 같구요. CMB 이제는 보이죠. 그 다음 로우 소스라고 로 까지만 입력하면 로우 소스라고 표시가 되구요. 그 값이요. with i 6부터 i 10까지 입니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입력시간에는 현재 시간이 입력시간은 t 네 영문상태에서 txt 입력시간은 현재 시간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타임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 세번째 CMB 담당 지역에다가는 CMB 담당 지역에다가는 add item 항목을 하나씩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서울 네 똑같은 거를 쓸 거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구요. 컨트롤 V 그 다음 서울 대신 경기라고 수정할까요. 경기 다시 컨트롤 V 한번 복사하면 계속 붙여지죠. 대구 컨트롤 V 부산 컨트롤 V 제주라고 넣겠습니다. 이렇게 첫번째 문제가 좀 많았네요. 폼을 보이는 작업과 폼을 초기하는 작업이 첫번째 문제였구요. 두번째 문제는 조금 더 자세한 많은 내용이니까 3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폼을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폼을 종료하는 프로세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은 각각 5점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2번 문제가 어렵다. 그럼 1번과 3번을 먼저 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2번을 해결하신게 좋을 것 같습니다. CMD 닫기를 클릭하면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하면 언로드 미라고 하시면 되죠. 탭키 한번 눌러서 안쪽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영문상태에서 언로드 미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번째 문제입니다. 두번째 판매 실적 폼에서 입력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러면 개체에서 입력 단추를 클릭했을 때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요.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래쪽에 가셨을 때요. 기준점이 A5셀이 되겠구요. A5셀의 기준점 현재 연결된 행의 기수를 구한다면 두개에다가 표 1이라는 글자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현재 연결된 행의 기수는 3이라고 구해지는데 저희는 7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3행과 새롭게 입력할 1을 도해서 7 더하기 4를 하게 되면 다시 얘기하면요. A5셀의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기수는 다 3개구요. 저는 7행에다가 입력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럼 더하기 4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 4하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입력 안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그냥 저는 입력행 또는 i라는 변수를 사용합니다. i는 range 기준셀이 아까 어디였죠? A5셀이었잖아요. A5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커런트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가운트 하겠습니다. 했더니 3이었구요. 우리는 7행부터 입력해야 되니까 아 더하기 4를 해야겠구나 라고 4라고 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 그 다음 화면을 잠깐 다시 보면요. 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 첫번째 A는 대리전명 두번째 입력시간 구분 담당지역 판매 목표 판매 실적 달성 여부를 입력합니다. 먼저요. 우리 첫번째 sales i i락 i컨면 행이 되는 거구요. 1은 a열이 됩니다. 그래서 sales 안에는 행과 열의 위치를 지정하는데 i는 7행 이라고 첫번째 구해놨구요. 그 다음 1은 a가 됩니다. 2는 b가 되겠죠. 여기에 다가는요. 내가 선택한 cmb 대리전명 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입력시간 을 물어보는데요. 입력시간 과 그 다음에 구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두가지 잠깐 떼어놓을게요. 2번과 3번은 잠깐 떼어놓구요. 담당지역 기업 판매 목표부터 한번 작성해볼까요. sales i, i, 4는 cmb 담당 지역입니다. 입력하시구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이라면 좀 복사해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 5 다섯번째 열에다가는요. 우리는 판매 목표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val 입력받는 값을 숫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val 입력하시구요. txt 판매 목표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똑같은 거를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구요. 여섯번째 열에다가는요. 판매 실적을 입력하겠습니다. 폼을 통해서 간단하게 입력받는 값들은 i, a열 값 그 다음 우리 화면에서 보시면 d열에 있는 담당 지역 그 다음 판매 목표 판매 실적은 내가 폼을 통해서 입력을 받습니다. 달성 여부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두번째 b열과 그 다음에 c열에 입력할 데이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달성 여부부터 할까요? 달성 여부는 판매 실적이 판매 목표 이상이면 목표를 달성 그렇지 않으면 지속 노력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일곱번째부터 할까요? 만약에요. if sales sales i, 판매 실적이 들어와야 되니까 i, 6 에 있는 값이요. 목표보다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습니까? sales i, 5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된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sales i, 7번째 열에다가는요. 목표 달성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렇지 않다면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sales i, 7 에다가는 지속 노력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if 구문을 닫겠습니다. and if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입력되는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를 입력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쪽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입력 시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날짜 형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구분해 오전과 오후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문제에 제시된 함수가 time value라는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if time value time value 안에다가 날짜 시간을 넣어주면요. 시간이 하루 24시간은 time value는 24시간을 숫자 1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2시간이 지나면 오전 오후라고 바뀌잖아요. 24시간이 1이라면 12시간이라면 0.5가 되겠구나. 그래서 12시간이 넘었다면 우리는 5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time value라는 함수에다가 0.5라는 값을 넣어 0.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를 비교해야 되는데 입력받는 값이 txt 입력시간이 0.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요. 된 저희는 sales i, 두번째 에다가는 입력시간을 그대로 입력받은 그대로 time value 라고 쓰시고요. txt 입력시간에서 입력받은 형태로 입력할 거고요. sales i, 3 에서는 아까 0.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12시간을 경과했습니까? 네. 그렇다면 5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5라고 쓰시면 되고요. 1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시면 else 라고 입력하신 다음 위에서 쓰셨던 두 개를 범위 정하신 다음 ctrl c 아래쪽에 오셔서 ctrl v 합니다. 그리고 비열에 입력하는 입력시간은 동일한데 1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니까 오전 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세번째 c열에 대해서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순서대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문제를 읽다가 내용을 수정하면서 작성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a부터 끝까지 1부터 7 10까지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있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지금 문제에서 살펴보셔야 될 거는 폼의 모든 컨트롤 값이 초기화되도록 프로세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오셔가지고요. 현재 폼에 있는 컨트롤 이름을 확인하셔서 cmb 대리 점명은 초기화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면 되세요. txt 두번째가 입력시간입니다. 입력시간도 마찬가지로 초기화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면 되고요. 세번째 cmb 담당지역도 초기화 하겠습니다. 네번째 txt 판매 목표도 초기화 하겠습니다. 그 다음 txt 그 다음 txt 판매 실적도 초기화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어 이거 이름들 어떻게 확인하나요? 라고 하시면요. 폼의 판매 실적을 더블클릭 하시고요. 각각의 컨트롤을 선택하시면 속성창을 통해서 컨트롤에 대한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성한 내용이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요. 디자인 모드를 한번 클릭하셔서 해제하시고요. 판매 실적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나옵니다. 그 다음 폼 초기화에 연결한 데이터들이 맞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담당지역도 맞게 되어 있나 그 다음 실적과 그 다음 판매 목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약에 목표를 500 나는 실적이 400밖에 안 됐습니다. 라고 하면 입력 한번 하셨을 때 입력 시간 현재는 5니까 5라고 되어 있고요. 지역 목표 판매 실적 달성 여부 까지 입력 되어 있고 폼이 초기화 되어 있는 거 새롭게 입력 받을 수 있도록 초기화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폼을 닫기 버튼 누르면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과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ठे लिय behöver